와나나 와나나 와나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목소리 이름이 점이라는데 형? 이건 여러분하고 저희만의 비밀인데 템템버린의 경우는 실제로는 아까 저 목소리 그대로에요 근데 방송할 때는 음성 변접 프로그램을 써요 실제로는 와나나님 잘 지내셨나요 감사링 감사 마르콘이 실제 성격이요 마르콘은 폭주를 띄어요 실제로 담배는 시간이 많긴다고 하더라구요 진우님의 경우는 실제로 보면은 아주 12살 사춘기 소녀같은 분이에요 방이 핑크색 벽지로 도배되어있고 인형들이 되게 귀엽게 아기자기하게 많습니다 매력에는 사실 어... 영어를 잘 못해요 순간적으로 빠르게 검색을 하더라구 사전이나 이런건들은 실제로는 중국어를 잘 씁니다 꽈뚜룹은 사실 꽈뚜룹이 성이에요 개새끼 돌리영 돌리영 돌리영도 알려줄게요 돌리영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게요 돌리영은 대머리가 가버린... 득털의 경우는 그거 근육 슈트 슈트 엄청 조그마네 변자인은 사실 부업으로 이제 마약을 조시끼 가지고 와 을릴라는 실제로 보면은 고릴라 같습니다 고독님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자기가 와나나님 제가 와나나님을 조금 괴롭히는 컨셉으로 가도 될까 해가지고 아 짜증나는데 내 자돈이 상하는데 아이 제가 제발 부탁드릴게요 해가지고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허락할 때만 가끔씩만 해 이렇게 허락을 해준 상태 와나나님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